평화를 외치는 함성, 평화로 나아가는 하나된 발걸음이 모였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을 기념하는 7.27 한반도 평화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회가 파주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전협정 체결의 역사는 접경지역으로서 안보를 책임져온 파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파주는 통일의 길목에 위치한 평화의 중심도시이지만 남북관계가 대결과 갈등으로 치달을수록 감당해야 하는 불안과 고통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온몸으로 저지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면서까지 평연의 자유를 외치는 이들의 주장에 파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기에 분노하며 맞섰습니다. 파주가 평화를 염원하는 이유는 평화가 곧 삶이기 때문입니다. 파주의 미래는 평화와 함께해야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에서 파주에서 개최하는 한반도 평화대회는 더욱 반갑고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607개 종교시민단체와 80개의 국제파트너단체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행동의 목소리가 오늘 파주를 중심으로 한반도 전체에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 무기를 내리고 대화로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반도 평화행동의 외침에 파주시가 함께하겠습니다. 파주는 평화로의 노력, 평화를 위한 행동에 온 힘을 다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한반도 평화대회 개최와 파주시 방문을 환영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